자 두번째 문법은 이미 얘기했듯이 첫번째 문법이 지각동사였죠 아마 그러니까 지금 7과랑 8과 다 묶으면 계속해서 전체 문법을 계속해서 make a 어떤 있었구요 7과의 그 다음에 사역동사 뒤에 목적하는 행동이 동사원형에 온다는거 5-3의 b를 7과해서 두가지 5형식 8과도 다 5형식입니다 여기서는 5-3의 c라고 불렀던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목적각보호를 오는데 동사원형이나 ing에 오는데 수학공식처럼 세박을 외우지 말고 목적어가 그 행동을 하는 능동의 관계라면 동사원형 또는 ing라 했구요 목적어가 그 행동을 당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차를 내 차가 새 차 되는 것을 지켜봤다 i saw my car what she did 됐습니까 내가 봤는데 내 차를 봤어 와쉬의 관계는 와쉬를 하는게 아니죠 내 차가 와쉬를 하면 알바 시키면 되겠네 됐습니까 야 니 옆에 있는 차 좀 씻어주고 니가 돈 좀 받아 이런식으로 안되죠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와쉬 니가 온다라는 얘기를 쭉 했었구요 자 그 다음에 8과 에서 5 다음에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이때 5형식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구조는 1 2 a to do 고 사실 5 다시 3 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은 전부 다 목적격 보호가 뭐였냐면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말들이라는게 공통적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나는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나는 a에게 뭐뭐 하라고 시켰다 나는 a가 뭐뭐 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건데 지각동서나 사역동서는 조금 특별한 문법적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한거구요 사실 가장 일반적인 애들은 얘들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얘들 식구가 제일 많죠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f로 시작하는 시키다 강대하다 라는 뜻의 단어가 있었는데 false가 있었죠 그래서 a 보고 뭐뭐 하라고 시키다 어 선생님 시키다 사역동서 아닙니까 사역동서 회비 안냈어 false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order a to do 선생님 a 보고 뭐뭐 하라고 명령하는 거면 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역동서 회비 안냈어 all right to do 그 다음에 뭐 a 보고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ask a to do 얘들이 식구가 제일 많고 가장 많습니다 그 녀석에 대한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말을 살펴보는 우리말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문법적인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배우는게 그러니까 마치 윷놀이에도 규칙이 있고 바둑에도 규칙이 있고 장기에도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배워야 바둑도 하고 장기도 하는 거죠 영어 문법도 게임의 규칙을 배우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떤 규칙들이 있다라는 걸 이게 사역동사니 지각동사니 이런 문법적 제목들도 이제는 중이니까 관계사다 뭐 접속사다 이런 문법 규칙 문법의 제목도 이제 슬슬 붙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건너는 발토에게 계속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건너가 누구에게 발토에게 뭐 하라는 것을 계속 가라는 것을 말했었다 네 그러면 주어동사 건너가 한 행동은 말했고요 발토가 해야 할 행동은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건너가 한 말을 듣는 발토가 이 문장의 목적어가 될 거고 이 의미의 덩어리는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 문장도 먼저 살펴보면 우리 엄마는 내가 매일 내 책상 청소하기 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엄마는 원하시죠 주어와 동사가 만들어질 거고요 엄마가 원하는 행동을 할 목적어는 나조다 내가 할 행동은 매일 내 책상을 깨끗하게 하기를 청소하는 것을 영어스럽게 해석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엄마는 내가 매일 책상 청소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데 그 원함을 받는 행동을 해야 할 사람 얘가 목적어가 될 거고 이 부분을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할 거고 계속 가는 건 건너가 하는 겁니까 발토가 하는 겁니까 발토가 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책상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은 엄마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발토가 애들이 목적어고요 그 뒤에 계속 가는 것 매일 책상 청소하는 것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인데 주어가 하는 게 아니고 목적어가 하기 때문에 이 의미 부분을 목적격 보호라고 부른다 나는 그에게 문을 닫아 달라는 것을 요청했다 나는 요청을 했죠 내 요청을 한 걸 받은 사람 이 사람을 보고 목적어 문장의 목적어라고 부르고 이 행동 문 닫는 것은 내가 문을 닫습니까 그가 문을 닫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가 할 행동이기 때문에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뭐 쭉 문장 만들어 보면 뭐 첫 번째 문장 시제가 과거니까 거널 톨드 발토 투고 온 인가요 투고 온 투고 온 투고 온 하면 될 거 같네요 그 다음에 my mom 이번엔 이 문장의 시제는 현재 시제니까 my mom wants me to clean my desk everyday 그 다음에 이번에 시제가 과거니까 I asked him to close the door 이렇게 돼 있겠죠 원어 톨드 주어 동사 부분이고요 선생님 맨날 땅콩 모양 그립니다 그 다음에 발토 말을 들은 사람이고요 투 컨티뉴 온 투고 온 그래서 반드시 투가 들어있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고 사역동사라든지 지각동사는 약간 특이한 경우보다 원형 부정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사역동사랑 지각동사 뒤에 오는 동사 원형이 목적 겪고 온 얘들은 동사 원형 부정사를 쓰지 않고 정상적인 계속하라는 것을 말했다 그 다음에 mom wants me to clean my desk everyday 그 다음에 I asked him to close the door 그래서 오형식이니까 선생님이 오형식 문장에서 맨날 했던 게 so 자 발토가 건너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so 하고 전부 다 얘를 목적어였던 녀석을 주어 자리에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였던 녀석을 시제를 눈치 보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 내가 엄마가 원하는 엄마의 바람을 들어주셨으면 그래서 내가 뭐뭐한다 이런 얘기 마찬가지 내가 그에게 요청했는데 그가 내 요청을 들어줬다면 얘를 주어 자리에 얘를 동사 자리에 넣으면 긴장이 다시 되겠죠 그래서 so 발토 여기에 was를 넣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was continue 라는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뭐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냐면 발토 was go 하는 거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so 발토 continued on 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갔다 거너가 발토보고 계속 가라고 말했고 그래서 발토가 거너가 시키는 요청대로 했으면 so 발토 continued on 계속 갔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착하기 때문에 엄마의 바람을 들여드렸어 so my mom wants me to clean my desk everyday so I my desk everyday 그래서 나 매일매일 청소를 한다 so I clean my desk everyday 그 다음에 I asked him to close the door 했는데 고맙게도 그가 내가 하는 요청을 들어줬어 so he the door 5형식 할 때 맨날 so 했어요 그걸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여기에 오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make a 어떤 같은 경우에 she made me happy so I was happy so I was happy 그래서 happily 하면 안 된다 우리말 해석만 가지고는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니까 풍사 쓸 거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 I was happily I was happy 라고 하는게 정성이니까 자 그런 것들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뭐 여기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비슷한 설명을 하고 내가 하는 설명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죠 그 선생님 학교 선생님 설명과 제 설명을 조합해서 당연히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최적화 시켜서 넣어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이 tell, want, ask 같은 것들이 5형식 동사로 쓰이면 목적역 보호로써 목적화해야 하는 행동을 툭 우정사로 뭐 뭐 나는 엄마는 원하신다 내가 뭐 하는 것 투부정사의 명형부 해보면 투부정사의 무슨 제용법이겠다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겠죠 굳이 이 투부정사의 용법 여기 나와있는 to continue to clean to close 굳이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따지라 그러면 당연히 이를 앞듣고 싶으면 what did gonna tell barto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무슨 말했니 계속하라는 것 이것도 what does your mom want to you 라고 묻겠죠 무엇을 원하시지 매일매일 책정서하는 것 이것도 what what did you ask him 너는 그에게 무엇을 요청했니 문 닫으라는 거 명사적 용법으로써 전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할 때 보어는 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역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사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것들은 뭐에 대한 이름 뭐 뭐에 대한 거다 재료라고 했어요 재료 벽돌이라는 재료로 바닥도 만들 수 있고 벽도 만들 수 있지만 벽돌로 창문을 만들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시키고 싶으면 거기에 알맞는 재료를 골라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보어는 무슨 사나 무슨 사를 재료로 쓸 수 있다고 했었습니까 명사나 형용사라 그랬어 그래서 지금 5형식에서 나오는 5-1은 콜AB니까 이걸 목적격 보호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5-2 같은 경우에는 make a 어떤 이니까 이 재료를 가지고 보호를 사 쓰는 거고요 나머지 5-3들은 전부 다 동사인데 의미는 동사인데 동사를 쓸 수 없으니까 일단 뭐를 맞는 거다 투부정사 같은 걸 붙여가지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만들어서 보호로 쓰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투가 있는 형태 그대로 원형 부정사가 아닌 걸 쓰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5형식 하는 동사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이 형식을 쓸 수 있는 건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 이제 어 중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에서 쓰기 시험이 나왔다 다음 문장을 장문하세요 이런 시험이 나왔을 때 제일 어떤 학생들은 뭐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좀 이걸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장문화라는데 말하다 라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라고 말하다 라든지 말하다가 들어 있으면 이거 세이를 써야될지 토크를 써야될지 스피크를 써야될지 테를 써야될지 뭘 써야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텔이 대표적으로 텔이 여러분들이 만나본건 몇 형식부터 만나봤냐면 텔은 4나 5할 때 주로 만나봤어요 그래서 텔이 할 수 있는 건 말하다라는 건 세이도 있고 스피크도 있고 톱도 있는데 텔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가 텔 A, B에서 A에게 B를 말해주다 이 형식으로 쓰이든지 아니면 텔 A 투두를 해서 A에게 뭐뭐라는 것을 말하다 이 형태로 4형식이나 5형식에서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말하다 중에서 텔을 가지고 지금 5형식 텔 A 투두를 하고 있죠 A에게 뭐뭐라는 것을 얘기해주다 She told the children to play outside 그녀가 과거시제 말했습니다 말을 듣는 목적어는 아이들이죠 아이들의 할 행동을 투부정상 밖에서 놀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문제 The police officer told 경찰관이 말했죠 말을 듣는 사람 The driver 운전기사에게 뭐하라는 것을 멈추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To play To stop 이렇게 와야죠 이번 시험에 어떤 식의 시험 문제 결국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여기에 빈칸으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빈칸에 놓고 플레이가 알맞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골라라 할 수 있는데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멈추라고 말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 말을 안 들었으면 어? 저 사람 말 안 듣네 그럼 말했다 대신에 뭐 했다로 만약에 바뀐다 시켰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The police officer made the driver stop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로 했더니 안 들으면 시켜야죠 됐습니까 그때는 운전자가 해야 할 행동을 동사후 왜냐하면 누구누구에게 뭐하라고 시키다 라는 표현은 사역동사 5-3에 b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드라이버가 스탑을 합니까 스탑을 당합니까 이것도 꼭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관계 그걸 보고 능동 드라이버와 스탑이라는 동사의 관계는 능동이기 때문에 투 스탑의 형태이고 마찬가지 그 위에도 아이들이 플레이를 하는 능동의 관계죠 칠드론이 플레이를 하는거지 칠드론이 플레이를 당하는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플레이로 한다 오케이 그 다음 My parents want 부모님이 원하십니다 누구를 원하냐 나를 원해 내가 뭐하는 것 To become a teacher 선생님 되는 것을 원하신다 부모님이 내가 선생님 되기를 원하시니까 나한테 말씀도 하시겠죠 부모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뭐 그때는 뭐 My parents tell me to become a teacher 근데 내가 말을 잘 안들어먹어 그쵸 말을 안들어먹어 안해 안할거야 그랬더니 부모님이 썽질러갖고 My parents have me 시켰다 로 바꾸면 그때는 그냥 become a teacher가 와야되겠죠 근데 내가 이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쵸 교사가 됐어 그러면 나의 부모님은 내가 교사되는 것을 또 지켜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My parents want me become a teacher 또는 becoming a teacher 이런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를 했다라는 녀석이 오는지에 따라서 want me want a to do 그리고 내가 become을 하는 관계죠 so i become 이라고 표현하지 so i am became 이런 표현 수동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so i become a teacher 가 되기 때문에 i가 become을 하는 거고 드라이버가 스탑을 하는 거고 children이 플레이를 한다라는 것도 꼭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ok 그래서 뭐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픽업이 이어동서라서 앞만 길어봤자 인칭 대명서로 바꾼 목적어는 사이에 낀가놔야 돼요 어쨌든 너는 내가 너를 태워주기를 원하냐 라고 하고 있죠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너는 원하냐 내가 뭐하는 것을 너를 태워주는 것을 픽업하면 줍다 라는 뜻인데 뭐 차를 차를 타고 데리러 가는 거 이런 것도 픽업이라 합니다 we want me to pick you up tomorrow 그 다음에 ask의 뜻을 이제 ask의 뜻을 제발 어디에만 머물지 말라 그랬냐면 물어보다 라는 뜻으로만 알지 말고 이렇게 ask a to do 오면 a에게 뭐뭐 하라고 뭐하다 부탁하다 요청하다 라는 뜻이라고 했고 find도 내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find find도 find가 대표적으로 5-2로 많이 쓰이는 형태인데 find a 어떤 이렇게 쓰이면 이건 무슨 뜻이라고 어떻게 해석하자 a가 어떤 상태임을 뭐하다 알게 되다 깨닫다 라는 뜻이라 했어 발견하다 라는 뜻으로만 하면 어색해서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게 i found the book easy 됐습니까 나는 그 책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야 나는 깨닫게 됐다 알게 됐다 find 안에 알게 되다 깨닫게 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i found the book easy so the book is easy the book was easy 나는 그 책이 쉽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게 되다 알게 되다 선생님 이거 헬프니까 준사역 동사니까 이거 없애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죠 당연하 당연하 헬프는 준사역 동사니까 이거 to help 해도 되고 help 해도 되는 거 아니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달되길래 그렇죠 ask를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help를 보고 그 얘기를 하면 되는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help가 준사역 동사니 어쩌니 저쩌니 따지는 건 선생님이 맨날 그림 그리는 이 자리에 있을 때 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ask a to do 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help 해도 되고 to help 해도 되고 제이슨 헬프트 미 to find 마이 월렛 해도 되고 제이슨 헬프트 미 find 마이 월렛 해도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한 거지 헬프 앞에 붙어있는 툴을 어쩌고 저쩌고 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 애들이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 막 때려 넘었냐 아 메이크는 동사원형이 와야 된다는데 만약에 어 이 표현에서 제이슨이 나에게 쿠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에 이런 표현이라면 제이슨 에프트 미 투 메이크 쿠키즈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여기에 투 만약에 제이슨이 나에게 쿠키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투 메이크 쿠키즈 했는데 어 메이크인데 투가 왜 있어 이거 없애야 돼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제이슨이 나한테 뭐를 시켰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때 규칙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I'll ask Tommy to fix the door Tommy가 픽스를 합니까 픽스를 당합니까 픽스를 하는 관계죠 내가 좀 이따 뭐 하라고 할 것 같냐면 근데 이거 조금 자 요 두 문장은 두 문장은 동사 동사에 이 두 문장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두 문장의 공통점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투 부정사 부분인데 이 투 부정사 속에는 항상 동사가 들어있죠 근데 동사에 무슨어가 존재하고 있냐면 이 문장의 목적어는 아니지만 여기만 따졌을 때 헬프의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는 아닙니다 이 문장 전체에서 이 문장의 전체의 목적어가 뭐냐고 물어보면 얘들이 목적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 안에서 얘가 헬프의 목적어고 얘도 픽스의 목적어죠 자 요거는 이제 아직 배울 단계가 아니긴 한데 됐습니까 살짝 말씀드리면요 자 이거 일단 내가 하려고 하는게 뭐냐 하면 만약에 밑에 거 I will 자 내가 뭐 토미에게 문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아니고 나는 토미 에게 그 문을 고쳐달라고 시킬 것이다 였으면 I will make Tommy fix the door 이렇게 해야된다고 얘기했던 적 있었어 근데 얘를 어떻게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냐면 I will make 한 다음에 뭐 쓰겠습니까 그쵸 그쵸 the door 한 다음에 그쵸 fixed by 토미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I will ask 요청할 거다 그러면 토미에게 그 문 고치라 는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똑같이 I will ask the door 하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언제 배울 거냐 하면요 3학년 2학기 때 배울 거긴 한데 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덩어리를 꼼꼼히 살펴보면 얘는 두 가지를 만족시키고 있어 뭐를 만족시키고 뭐를 만족시키냐면 요렇게 생긴 걸 만족시키고 요렇게 생긴 걸 만족시키고 요렇게 생긴 걸 자 요 부분을 보고 2d의 동사원형이 왔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배웁니까 배웁니까가 아니고 배웠었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2d의 동사원형이 오는 법을 보고 뭐라고 배웠었습니까 2 부정사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b 다음에 pp가 오는 걸 보고 2학년 2학기 때 배웠죠 뭐라고 배웠습니까 수동태라고 배웠죠 그래서 요렇게 합쳐서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뭐 상관없어 이건 뭐 수동태 2부정사 라고 하든지 2부정사의 수동태라고 하면 되겠죠 뭐 별거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i'll add the door to be fixed 그러니까 나는 요청할 거다 그 문이 뭐 되어지는 것을 터미에 의해서 수리 되어지는 것을 요청할 거다 이런 표현 방법도 가능하다 내가 이런 문장을 자꾸 보여주는 건 수학공식처럼 외우지 말고 터미가 픽스를 하는지 두어가 픽스를 하는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중에서 문법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동사의 올바른 형태 됐습니까 오케이 명사보다도 더 명사도 올바른 형태를 따지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동사가 어떤 형태로 오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난이도가 높겠죠 워낙 바리에이션 변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뭐냐 to do에 난 넣으면 이 말입니다 나는 그에게 거기 가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표현만 가능하면 용어는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거기 가지 말라고 말했다 라든지 그거 만지지 말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를 야 그거 건드리면 안 돼 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이런 것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해야 되겠죠 우리말하고 똑같이 그래서 to do에 not 넣으면 뭐가 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죠 to do에 not 넣으면 뭐가 된다 to do에 not을 넣으면 not to do 된다 했어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할 수 있다 오케이 잠시만요 여보세요 어 뭐라고 라는 것을 말했다 뭐뭐 하지 않기를 원한다 뭐뭐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다 라는 표현할 때 tell a not to do want a not to do not to do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우리말 먼저 살펴봐요 우리 아빠는 우리에게 진대 위에서 뛰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시재가 과거인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보면 너는 내가 무엇을 안하는 것을 원하니 됐습니까 무엇을 안하는 것을 원하니 그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상자를 열지 말라는 것을 부탁했다 부탁을 부탁은 한 거죠 근데 하라고 부탁 안하고 하지 말라는 부탁했다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들기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뭐 나중에 하고 이거 먼저 하면 시재가 과거니까 마이 데드가 told 하셨네요 그렇죠 told 한 걸 들은 사람은 어스죠 어스가 안해야 할 것은 not to jump 인거죠 not to jump on the bed 이런 식으로 표현 되겠죠 my dad told us not to jump 됐습니까 뭐 뭐 하지 말라는 것을 말했다 그 다음에 뭐 그는 과거 시재에 부탁했으니까 he asked the dame 이런 식으로 시작 되겠죠 he asked the dame이고요 dame이 안해야 할 것은 not to open the box 안 되겠죠 he asked them not to open the box 근데 열었더니 뭐가 막 튀어나옵니까 열었더니 뭐가 막 튀어나왔대요 온갖 감정들이 튀어나왔대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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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판도라의 상자 아닐까요 이거 됐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아 이제 조졌다 슬픈 감정 온갖 나쁜 것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이제 조졌다 이랬는데 제일 마지막에 상자에 남아있던 건 뭐래요 희망이 남아있었대죠 판도라의 상자에 대한 얘기는 안 읽어보셨나요 그런 것도 좀 읽어두세요 영어 지문으로 나옵니다 판도라의 상자 온갖 나쁜 감정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절대 열어보면 안 돼 이게 얘기인데 또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죠 열어봤더니 온갖 사람들을 괴롭히는 감정들이 키워나와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 조졌다 나 때문에 마지막에 남아있던 감정은 희망이라는 감정이 남아있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what do you want me not to do 하고 있습니다 what do you want me not to do what의 원래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do you want me not to do what 너는 원하니 누가 내가 무엇 안하는 것 not to do what 근데 what으로 시작하는게 의문문으로서 자연스럽죠 그래서 what do you want me not to do 요런 어순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얘가 뒤에 있어야 되는 거 같은 경우에 이런게 있어요 do I look like what 뭔 소리 하는 걸까요 내가 뭣 같아 보이냐 내가 뭐 닮았냐 라고 원래 묻는건 do I look like what 근데 what으로 시작하는게 의문문으로 자연스러우니까 내가 무엇처럼 보이니 내가 뭐 닮았니 라는 표현은 what do I look like 이런식으로 되고 날씨 묻는 표현이 있죠 what is the weather like 같은 경우에도 is the weather like what 이었는데 what이 앞으로 가는구나 그런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가지게 되는 오형식 동사는 충고 기대 허가 그래서 advise a to do 도 있단 얘기하는 겁니다 애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I advise him not to eat too much I advise the doctor advised him not to eat too much 의사가 어떤 남자한테 충고했죠 not to eat too much 뭐하지 말라고 과식하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order 뭐하다 명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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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만 사역동사는 아니라 했어 그래서 my teacher ordered us to clean the classroom 하면 선생님이 시켰다는 얘기는 하는거죠 The teacher ordered us to clean the classroom 교실 청소하라고 시켰다 order a to do 그 다음에 expect a to do 하면 expect 뭐하다 기대하다죠 expect a to do 하면 애가 뭐 뭐 하기를 기대한다 I expect my son 아들한테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My father expects me 아빠가 나한테 기대한다 어떤 행동하는 것을 to do 안 하기를 원하신다 기대하신다 not to do 이런거 안 되겠죠 그 다음에 allow 뭐하다 허락하다죠 allow a to do 하면 a가 뭐 뭐 하는 것을 허락한다 My parents allow me to go to my friend's house 친구가 집에 놀러 가는 거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 라는 뜻인데 허락하다 라는 뜻으로 똑같은 뭐 배운 적이 있는데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그니까 let 그쵸 let 또 똑같이 허락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let 은 5-3의 b죠 그러니까 my parents allow me to go there 를 let 로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my parents let me go there 이렇게 5-3의 b답게 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전에 그때 let 하고 allow 내가 같이 보여줬던게 왜 같이 보여줬냐 하면요 my parents let me go there 하면 부모님이나 내가 거기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 라는 표현이죠 자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내가 허락받는다가 되겠죠 내가 허락받는다 let 의 3단 변신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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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 i am let 거기에 가는 것 to go there by my parents 이렇게 된다 했고 얘는 이렇게 설명했죠 선생님 여기는 go there인데 왜 to go there가 돼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한다 사역 동사는 존재하지 사역 형용사는 난 가르쳐 준 적이 없다 그랬죠 let 의 세번째 녀석은 뭐라고 입장받긴 어떤 씨 그걸 정식 명칭으로 하면 pp형 또는 과거 분사라고 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걸 안 쓴다 그랬어 그리고 이렇게 안하고 얘를 수동태 바꿨을 때는 let을 안 쓰고 뭘 쓴다 i am allowed to go there by my parents 이렇게 한다라고 슬쩍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이런 거는 뭐 쓰잘떼기 있는 문법인가요 쓰잘떼기 있는 문법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그 고등부 가면은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배점 4점 5점 짜리 한 두 개만 틀려도 여기서 확 날아가겠죠 서술형 문제가 4점 짜리 5점 짜리 들인데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세요 이런 문제에서 i am let 하면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들어두세요 이런 거 좀 이따 나올 거니까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지워도 되나요 고고고 오케이 나중에 고등부 수업할 때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내가 캠핑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시제고학 보니까 my mom allowed me to go camping 하면 되겠죠 my mom이 허락하셨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캠핑 가는 것을 똑같은 표현을 my mom let me go camping 로 바꿔야 된다 했죠 i was allowed to go camping by my mom 로 표현할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i didn't expect 나는 기대하지 않았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네가 프랑스어 사용하는구나 네가 프랑스어를 사용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의외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i didn't expect you to speak French 그 다음에 the doctor advised 의사가 충고했습니다 누구에게 뭐 하는 것을 him에게 to take a rest 하라 advise a to do a에게 뭐 뭐 하라고 충고하다 그래서 he가 take a rest 를 하는 겁니까 he가 take a rest 를 당하는 겁니까 you가 스피크 하죠 i가 go camping 하죠 전부 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무슨 관계라고 한다 능동의 관계기 때문에 그래서 to go to speak to take to be taken 이 아니고 to be spoken 이 아니고 to be gone 이 아니구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오케이 쭉쭉쭉쭉 하라네요 이거는 지금 바로 앞에 거 숙제가 아니고 바로바로 풀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 돌아가서 132쪽 발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1번 완성시키면 i i heard barking loudly 가 될 거고 그러면 to bark 는 안 되지만 딴 거 되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barking을 골랐을 때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석하자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자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에 뭔가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연결되는 문법이 이 형태를 골랐을 때 연결되는 문법이 무슨 문법이죠 그쵸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ina a cup of coffee tina는 봤었다 그녀의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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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드렁크를 고른 친구가 만약에 드링킹이 아니고 드렁크를 누군가 골랐다 그러면 야 너 이거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다 에이 얘 쳐다보고 그랬어요 뭐 한답시고 얘가 얘를 고른 거다 요렇게 요렇게 맞춰주는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러죠 cj1치라고 하는데 얘는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랬죠 cj1치를 하는 건 여기에 뭐가 생략되는 경우입니까 대시 생략돼서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될 때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는 얘기는 누가 다가 두 번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때 봤던 게 과거니까 엄마가 커피 드셨던 것도 과거겠네 랍시고 얘를 고르는데 얘를 고르면 안 되는 이유는 her mom은 얘 she로 바뀌는 겁니까 her로 바뀌는 겁니까 t나 t나 she 입니까 t나 so her 입니까 그렇죠 목적어 지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랍시고 주격이 주격 인칭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she가 아니고 her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어서 얘기하면 여기에 that이 생략된 접속사 문법이 아니란 얘기인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의 문장인 거고 여기에 또 누가 다 또 그리고 앉았고 누가 다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는 시제 맞춰줘야지 이런 거 따지는 문법이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위에 문장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고 나는 들었었다 시끄럽게 짖고 있는 나에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물론 나에게가 시끄럽게 짖는 것을 들었다 해도 되지만 시끄럽게 짖고 있는 나에게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박킹이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현재 분사란 얘기고 분사란 이름 내가 짜증난다고 했고요 분사란 뭐가 뭐 됐을 때의 문법적인 용어다 동사가 형용사 됐을 때 현재 분사도 있고 무슨 분사도 있는데 과거 분사도 있는데 현재 분사는 이 녀석이 이 행동을 하는 무슨 관계일 때 능동해 얘는 입장밖에는 어떠시라 했으니까 이거는 수동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겼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뭘 쳐다봐야 되냐면 마이 독도 쳐다보고 허드도 쳐다봤으니까 여기 생겼됐면 위치 워드가 생겼됐고 그래서 연결되는 문법은 뭐다 관계사 문법과 연결된다 관계사란 누가 다가 들어있는 덩어리가 무슨 시 역할하는 거다 형용사 역할하는 거다 현재 분사란 동사가 뭐 된 걸 얘기하는 거다 형용사 된 걸 얘기하는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소 쳐다봤고 홀만 봤으니까 여기에 생겼된 말은 후 워즈고요 해석도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냐 티나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 그녀의 어머니를 지켜봤다 라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을 지켜봤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고등부 때는 그렇게 하세요 마음도 급해 죽겠는데 아 맞다 이거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지 그때는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고등부의 문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용 파악을 빠르게 하고 뭐가 맞는 말이고 뭐가 틀린 말인지 그게 그걸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등부 때는 문법이 여러분들의 점수에 90점대 위로 갈 것이냐 90점대 아래로 갈 것이냐 문법적인 것들로 판결은 여러분들이 시험치고 나서 이번에 어려웠어 라고 얘기하는 게 독해 문제입니까? 아니면 대화 파트입니까? 가끔씩 어휘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운 건 가끔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공통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다 문법 문제 가지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많죠 고등부 때 문법 문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안에 알맞은 형태로 하면 일단 여기에 분위기 파악 이런 거 관로안에 알맞은 형태로 쓰라는 문법의 점근 과정은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부터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가지고 우리말로 무슨 표현을 하고 싶은 것과를 따집니다 왜 그걸 따지냐 하면 조금 있다가 뭘 따져봐야 되냐 하면 능동의 관계인지 수동의 관계인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she told them 뭐 어쩌구 저쩌구 워런데 여기다 세이브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뭐했다? 말했죠?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그들에게 말했죠? 뭐하라는 것을 말한 것 같아요? 물을 절약하라는 말을 한 것 같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dame이 세이브를 합니까? dame이 세이브를 다 합니까? 그렇죠? 능동의 관계죠 그래서 완성시킨 문장은 she told them to save water 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dame 자리에 water가 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she told water to be saved by them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쭉 나오네요 he advised me not 어쩌구 저쩌구 그가 충고했습니다 누구한테? 나한테 그렇죠? 자 내가 eat을 하는 겁니까? 내가 eat을 당한 여기에 있는 me가 eat을 합니까? eat을 당합니까? 이제 eat을 당하면 너무 끔찍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얘기는 그는 나에게 뭐하지 말라는 것을 충고했다 fast food 먹지 말라는 충고를 했다는 얘기를 완성시키면 he me not to eat fast food to do에 not 넣으면 뭐라고요? not to do not to eat 먹지 말라는 충고했다 그러니까 자 2번 문장은 다른 것도 다 해도 되지만 시간상 2번 문장은 so 도 해봅시다 됐습니까? 5형식이면 늘 하는 거였죠? 그렇지 기준아 그러니까 a me asked him 어쩌구 저쩌구 인데요 a me가 뭐했다 요청했다 누구에게? 그에게 볼륨을 뭐 해달라고? 높여 달라고 잘 안 들리니까 라디오 같은 거 어? 그 음악 좋네 볼륨 높여줘라고 요청했다 를 완성시키면 a me tm turn up the vol volume to turn the volume up turn up to turn the volume up a me asked him to turn up the volume volume 높여 달라는 것을 김규진씨 오영식 빠삭하다고 너무 좋은거 아니야 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2번만 so를 하자고 한 이유는 보이죠 그쵸 he advised me not to eat fast food 그럼 나에게 fast food를 먹지 말라는 충고가 있는데 내가 그의 충고를 받아들였으면 so i was not eat fast food 자 이렇게 하면 얘랑 얘가 동시에 들어있는 문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 지금 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i was not go 이런게 존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얘는 아닌 것 같고 so i 자 그러면 차근차근 이런 단계를 밟아볼까요 이 속에 뭐가 보여야 돼요 이 속에 이게 보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안 먹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so i didn't eat fast food 해야죠 so i didn't eat fast food 나야 니가 1학년 때 내가 이거 할 때만 왔어도 시간 절약이 좀 더 될텐데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다음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화자료 드렸나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중2 팔과죠 검색기능이 되게 좋네 심화자료 꺼내서 PR 준비해주시고요 플래스 카드 OK 플래스 카드 플래스 카드 정의 이 정도 정정 팔과 본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수업 마칠 때 좀 부탁했던 거는 잘하고 있죠 이게 뭐였는지는 굳이 안 물어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총 3단계로 단계가 좀 많죠 자 그래서 전체 제목 전체 제목은 Have fun this winter 올 겨울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라는 명령문이죠 Have a good time this winter 그 다음에 팔과 본문의 제목은 The most heartwarming winter sport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것만 딱 보고도 어떤 이야기겠다 감동적인 그래서 감동적인 스토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moving story나 또는 touching story라고 그러죠 move하고 touch가 그러면 move 같은 경우에 옮기다 이동하다란 뜻 이외에 무슨 뜻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감동시키다란 뜻도 있단 말이야 touch도 마찬가지 만지다란 뜻도 있지만 감동시키다란 뜻도 있단 말입니다 moving story나 touching story를 읽고 우리는 we maybe 뭐 이런거 읽고도 아무 뭐 어쩌라고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 moving story나 touching story를 읽고 we may be touched 그렇죠 we may be moved 할 수도 있겠죠 방금 뭐 있는 수동태 했습니까 조동산 있는 수동태 했죠 오케이 this moving story를 읽고 여러분들이 moved 되거나 touched 될 수도 있었나요 제목을 보고 이런 것들 heartwarming 같은 단어들이 중요한 key를 두고 있습니다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스토리의 내용이 moving 하고 touching 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이 글을 쓴 사람들은 글을 읽는 사람들이 moved 되고 터티드 되기를 바라고 썼는데 뭐 어땠나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heart to ing니까 가슴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진 거예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렇죠 heartwarming 윈터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들은 heart warmed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가슴이 따뜻해진 이란 표현은 뭐다 heart warmed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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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rt warmed 여러분들 얘들하고 지금 heart warmed 하고 moved 하고 touched 하고 비슷한 뜻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끊어가면서 가죠 첫 단계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멀치 에브리 이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에브리 이어 같은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벌써 예상할 수 있는 게 이 문장이 당연히 무슨 시제일 거다 천재 시제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매년 뭐 3월 초에 이런 얘기네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물론 빈도를 나타내는 말도 있고요 매년마다 3월 초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개설매 경주 대회가 펼쳐집니다 알래스카에서 외열의 내연대가 펼쳐집니다 오케이 어디에 형광펜 칠해질 것 같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번 문장 아이디터러드 트레일스 레덕 레이스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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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자니까 이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걸 좋아하냐 ITSDR 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죠 그렇습니까 It is called ITSDR 아이디터러드 트레일스 레덕 레이스 오케이 여기 끝에 생략된 말 뭘 쓰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고 할 것 같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이디터러드 트레일스 레덕 레이스라고 불린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현재 시제를 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 팩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네요 3번 문장 오케이 그래서 Around 80 팀즈 오브 12 투 Alright 80 팀즈 오브 12 투 16 독스가 뭐한다 Take part in this race 대략 80개 팀인데 뭐로 구성된 80개 팀이라고 할려니까 전치사 빈칸 대비 하셔야 되겠죠 12마리에서 16마리의 개들로 구성된 대략 80개 정도의 팀이 이 레이스에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1번 문장의 수거하고 2번 문장의 수거 동사가 똑같은 걸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 내는 거 좋아해요 이 수거들. 쉽게 내면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써라 라는 그런데 필요한 경우 형태를 변형하시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take place랑 take part in이랑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4번 문제 슬쩍 봤더니 연이어 갈 수 있는 내용이네요. 시제도 똑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대략 12마리에서 16마리로 구성된 대략 80개 정도의 팀이 이 아이디타 로드 트레일 슬랩 더 웨이스에 참가합니다. 다음 문장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4번 1,800 킬로그램 아 킬로미터즈 각각의 팀이 가야만 한다. 대략 1800 킬로미터를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앵커리지를 출발해서 놈이란 둘 다 city. name of city죠. 그러니까 도시의 이름인데 앵커리지라는 도시에서 놈까지 거리 1800 킬로미터 정도를 has to cover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5번 문장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시제도 그 시제고요. 그래서 5번 문장 5번 오케이 The race takes more than two weeks 그래서 그 개설맨 대회는 걸릴 수도 있다. 2주 이상이 그리고 그 팀들은 often race 자주 레이스를 펼친다. Where through snow How 가 낫겠네요. How through snowstorms 그렇습니까? 그래서 눈보라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6번 문장도 이어갈만 하겠네요. 그리고 7번 문장 끊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6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D 1973 Death saved gnome 그래서 아이디터 로드 레이스는 시작되었다. 1973년도에 오케이 Where in memory of the dogs Death saved gnome 그래서 gnome을 위기에서 구했던 개들을 뭐하여 기념하여 기억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7번 문장 자 놈이 도시 이름이라는데 도시를 구한 개들을 기념해서 한다 했으니까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도대체 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개들이 구해줬을까 가 이어지는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7번 one called winter day in 1925 a terrible thing happened in gnome 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됐습니까? 다 현재 시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6번 문장 같은 경우에 historical fact죠. 지나간 과거에 실제 있었던 팩트죠.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을 영어로 간단하게 historical fact라고 하고 historical fact는 당연히 글씨제를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너무 쉬워 학교에서 다 배운 것을 하려고 하니까 돌려줬겠죠. 자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at을 쓸 수도 있고 on을 쓸 수도 있고 in을 쓸 수도 있다 했는데 이거 뭐부터 in 쓴다 했었죠. 됐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과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는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올 건 뭐냐 다음 중 아이디터로드 트레일 슬란덕 레이스에 대한 설명으로써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골라라는 문제 정보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 아이디터로드 슬란덕 레이스가 월드컵처럼 빈도로 개최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올림픽과 같은 빈도로 개최되는지 아닌지 개최되서 OX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월 초인데 알라스카면 알라스카는 저위도 지방입니까? 고위도 지방입니까? 고위도 지방이죠. 그러면 3월 초 여러분들 한국에서 3월 초 날씨가 어떤지 대충 아는데 우리보다 더 고위도 지방해 3월 초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보다 콜더 하겠어? 워머 하겠어? 콜더 하겠죠. 그렇죠? 더 추운 동네의 3월 초니까 콜더 덴 이겠죠. 콜더 덴 인 코리아겠죠. 한국보다 더 추운 날씨에 한다는 거 내용 파악해주는 건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어쨌든 지금 문법적인 거 살펴보겠습니다. 전치사 인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 나왔죠? 최상급이니까 더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들 중2니까 얘기 안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외워야 할 수고 테익스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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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 바꿨을 수 있는 거 뭐 하나 보이긴 한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인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엘레스카에서 인 같은 전치사는 이제 어느 정도 더 중요하게 안 다뤄도 알죠. 인 구미 하듯이 인 엘레스카 인 코리아 하듯이 인 엘레스카 하겠죠. 그 다음에 애들 콜디 아이디터 로드 트레이어스레이스 에서 이제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쓰라 그러겠죠. 그쵸? 뭘 쓰라 그러고 나서 뭘 하라 그러겠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뭐 써보세요.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아 이거 하라는 거구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하고 나면 갑자기 1,2,3,4,5 중에 뭔지 내가 궁금하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오라운드 8팀 오브 12,2,16 도스 테이크 파트 인 디스 레이스 입니다. 그러면 오라운드는 바꿨을 수 있는 게 뭔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재미없게 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선범내용 같은 게 내용 파악해서 그렇다면 한 번 개최할 때 최대 개는 몇 마리 모일 수 있고 최소 몇 마리가 모여있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전치사 오브 챙겨주시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를 안 만기려봤자 했더니 못했으니까 테이크 파트 인의 형태는 테이크 파트 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테이크 파트 인 바꿨을 수 있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each team has to cover about 1,800 km from anchorage to norm 계속해서 내용이 중요하면 내용 됐습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라 있어요. 문법적인 부분은 each book books money 중에서 뭐가 맞냐 라는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has to 뒤에 동사원형이 왔을 때 무슨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has to 대신에 바꿨을 수 있는 거 알려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cover 의 다양한 뜻 됐습니까. 커버가 다양한 뜻이 있을 거고 커버가 커버에 밑줄 꺼놓고 이거랑 같은 뜻으로 쓰인 커버를 고르세요. 뭐 이런 것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about에 대한 얘기하겠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냐. 그 다음에 A에서 출발하여 B까지 라는 표현할 때 전치사는 from A to B를 쓴다는 거 4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수량 형용사인 이치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야 되는가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의무 표현 커버의 다양한 의미 그 다음에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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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전치사 민간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하자 라는 테이크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The race can take more than two weeks and the teams open race through snowstorms 일단 can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무엇이냐 했습니까 그동안 허락 요청 능력 만 얘기했는데 뭐도 있다 가능성 can도 있죠. It can snow today 한 번 뜻이에요. It can snow today 오늘 It can snow 오늘 눈이 내릴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요청도 아니고 허락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뭐하고 있습니까 일기예보는 추측이죠. 추측 그래서 허락 요청 능력 그 다음에 추측 중에서 뭐하는 can 이냐 그 다음에 take 뒤에 이런게 나와있죠 more than two weeks 이거는 시간에 대한 표현이죠. take 뒤에 시간이 오면 시간이 뭐한다라는 표현할 때 쓴다는 거겠죠. more than 뭐뭐 이상이란 뜻이고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2주 이상 걸린다 라는 얘기는 이거 뭐 한 단어로 바꿔 쓸 수도 있는데 한 단어로 바꿔 쓸 수도 있는데 근데 2주 이상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최소한 2주란 말이야 최대한 2주란 말이야 이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엔드라는 접속사 나왔죠 그러니까 누가 다 한번 나오고 누가 다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더 팀즈 오픈 레이스 더 팀즈 오픈 레이스 스루 스노우 스톰 여기서는 뭐 빈도 부사 위치는 뭐 다 뗐죠 일반 농사 조 비디위 일반 앞이니까 뭐 어순 오픈 레이스 더 팀즈 오픈 레이스 어순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눈보라를 통과하여 눈보라를 해치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스루라는 전치사 빈칸 문제 우리만의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 빈칸 문제 조화를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시제였는데요 갑자기 시제가 바뀌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현재도 과거에도 팩트였고 현재도 팩트고 앞으로도 팩트일 예정인 것들에 대한 내용이죠 하지만 얘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시제는 In 1973에 맞추어진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워야 할 수고 보이고요 뭐뭐를 기억하기 위하여 뭐뭐를 기념하여 In memory of the dogs 대세대한 얘기 할 거고요 save the norm 뭐 save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saved가 와야 하는지 왜 원형이라든지 s 붙은 형태 to save, saving 이런 게 아니고 왜 saved가 와야 하는지 됐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해석이 놈을 구했던 개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야 그렇죠? 굳이 In memory of라는 수고 말고 다른 걸 써도 놈을 구했던 개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요건 제목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뭐 가끔씩 선생님께서 이거는 니들 자세히 안 볼 텐데 하면서 시험 낼 수도 있는 건 The most heart warmed winter sports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가슴 따뜻하게 하는 겨울 스포츠 겨울 스포츠가 감정을 느낍니까?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익사이팅 스포츠를 보고 익사이티드 되듯이 heart warming 스포츠를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heart warmed 되어질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ing형이고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누가 굳이 굳이 묻는다면 어떤 겨울 스포츠니까 얘는 동명사가 아닌 뭐다? 현재 분사니까 현재 분사니까 형용사고 형용사나 부사니까 뭐도 존재합니까? 최상급 비교급도 존재하는 거지 동명사라면 최상급 비교급이란 얘기를 아예 하지 못하는 거죠 됐습니까? 얘가 현재 분사란 얘기는 얘가 형용사란 얘기고 fast하고 같다 문법적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fast에 비교급 faster 최상급 더 fastest가 있듯이 여기도 이렇게 최상급 표현이 가능한 거죠 어떤 시니까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시간이면 at 쓴다 했었습니다 at 5 o'clock at night 이런 것들이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on my birthday on sunday on july 1st 이런 식으로 calendar time on 쓴다 했고 뭐부터 in 쓴다 했다? 월이름부터 in 쓴다 했습니다 여기에 월이름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at이라든지 on 같은 게 아니라 in이 당연히 와야 되겠죠 in early march 3월 초에 그 다음에 빈도를 나타내는 말이 있고 매년마다 3월 초에 그러니까 이 every year는 내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처럼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월드컵은 every four years 였으면 월드컵과 같은 빈도인 거죠 4년에 한 번씩이 뭐라고요? every four years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every year죠 그 다음에 또 최상급 표현 또 나옵니다 아까 전에 the monster heartwarming 저는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takes place is held 랑 같죠? 왜냐하면 홀드가 hold a party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얘가 지금 dog race가 홀드를 합니까? 홀드를 당합니까? 홀드를 당하죠 그러니까 b 플러스 pp 해서 수동태로 하면 대체하는 것을 이 되어진다라는 표현이니까 배체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수동태 표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모두 된다 했습니까? happens도 된다 했죠 take place 어떤 일이 발생하다라는 뜻으로써 이거는 take place 같은 경우는 수거 꼭 외워두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는 단수 주어 it이죠 그러니까 여기엔 당연히 뭐가 들어있는 형태 does가 들어있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되겠죠 take place 하면 안 되겠습니다 it takes place지 it takes place라는 표현은 아니죠 it happens it is held it takes place 그 다음에 where?를 대한 대답 in alaska alaska 이건 when에 대한 대답 where?를 대한 대답 다 in을 써야 하는 경우 alaska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개설매 경주대회가 매년마다 3월 초에 alaska에서 열립니다 자 it은 재미없게 나와 있듯이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this is called the idita trail slander race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개설매 대회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 문장이고요 여기에는 뭐가 생겼다 by people이죠 당연히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수동태 문장이 탄생된 이유가 주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도 있고 주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수동태 문장 쓰는 걸 좋아하면 했고 그 다음에 by people 했으니까 뭐로 시작하는 문장 하면 되겠어요 이제 people로 시작하는 문장 하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다 people이 call what it the idita road sled dog race 하면 되겠죠 people call it the idita road sled dog race people call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the idita road sled dog race sled dog race 그래서 1,2,3,4,5 중에 5-1이죠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가 명상인 경우 fact니까 call이란 형태 do가 들어있는 형태 현재 시제 하면 되겠죠 사람들이 그것을 그 다음에 around my house around my house 우리집 주변에 이 뜻이죠 근데 여기에 around 80팀의 뜻은 대략 80팀이죠 around가 뭐뭐 주변에란 뜻의 전치사이기도 하지만 대략 뭐뭐뭐 보통 대략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숫자 같은게 나오죠 대략 80개 팀이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about이구요 about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뭐뭐뭐에 대하여지만 대략이란 뜻도 있구요 about a teams of 전치사 빈칸 문제 해석은 12마리에서 최소 12마리에서 최대 16마리의 개로 구성된 대략 80개의 팀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이 대회의 규칙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참가할 때 개는 최소는 몇 마리가 있어야 되고 한 팀당 최소 몇 마리? 12마리 최대는 몇 마리? 16마리 그렇습니까? 우리집에 개가 10마리 있는데 안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팀당 최소 구성 가능한 개의 마리 두수가 정해져 있다는 걸 여기 알 수 있구요 그래서 오브 썼구요 뭐뭐에서 뭐뭐까지니까 여기에는 또 투 라는거 오브도 나오고 투 도 나옵니다 최소 12마리에서 최대 16마리의 개로 구성된 개 여기 전치사들이 난리났어 지금 여기도 전치사 여기도 전치사 여기도 전치사 여기도 전치사 또는 조인인 또는 조인인 같은 것들 조인인 디스레이스 파티시페이트 인 디스레이스 택 파트 인 자 테이크 여기 나왔구요 테이크 여기 나오구요 여기 또 테이크 나옵니다 테이크 동사가 자꾸 보이네요 그치 규진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잇츠 북북스 머니 밖에 안된다고 그랬죠 뭐하고 똑같은 문법? every 하고 똑같구요 잇츠나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 오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니까 여기에 have to 써있으면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거 바로 아셔야 되겠죠 커버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뒤에 거리를 나타내는 표현이 왔으니까 어떤 거리를 간다 라는 뜻이라 했었습니다 대략 1800km를 해수투가 있으니까 해수투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머스트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each team must cover 뭐 뭐 해야만 한다 가야만 한다 대략 1800km를 자 그 다음에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 대회의 출발지는 어디고? 앵커리지고 도착지는 어디다? 놈인데 근데 거기에 사이에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 거다? 1800km 정도 된다 정보가 많이 들어 있어요 각 팀은 이동해야만 합니다 has to cover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이거는 좀 이따 내용 파악할 때 하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만나본 게 다음 중 이 부분을 읽고 나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고르세요 영어가 영어로 5개 질문 나와 있는 분들 많이 만나봤죠 좋습니까? 그 다음에 앵커리지에서 놈까지 from a to b 전치사 3번 문장 4번 문장 계속해서 전치사들이 보입니다 대략이란 전치사 뭐로 구성된 of 최소 뭐뭐에서 뭐뭐까지라는 a to b 그 다음에 from 앵커리지 to norm 그 다음에 about 또 나오고요 around 해도 되는 거 이치는 단수 취급한다 커버의 다양한 의미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 커버의 반대말은 discover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take 먼저 하면 take 뒤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나왔죠 기간 그렇습니까? 또는 뭐 정확하게 몇 주 걸리니 하고 싶으면 for how many week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for how many weeks 또는 how many weeks 라는 질문 또는 how long 얼마나 오래 걸리니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왔으니까 이번에 take의 뜻은 시간이 걸린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more than의 뜻은 뭐뭐 이상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over to weeks입니다 뭐뭐 이상 over 뭐뭐 이하는 뭐였더라? 뭐뭐 이하는 under죠? 그럼 under도 두 단어로 뽀갤 수가 있겠네 그쵸? more than의 반대말이 뭐냐고 묻는 거죠 more than의 반대말은 뭘 거 같아요? less than이겠죠? 만약에 2주 이하 걸린다였으면 less than two weeks이고요 2주 이상 걸리니까 more than two weeks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최소한 2주 걸리는 거야? 최대한 2주 걸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뜻은 아니지만 내용상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도 있다? at least도 있는 거죠 at least two weeks 최소 2주는 걸립니다 2주 이상 걸립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천재라 가지고 아니면 뭐 따로 동영상으로 따로 수업하시려고요? 엔드가 나왔기 때문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조동사를 선택했고요 여러분들은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네 가지를 배운 사람들이야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배운 현재 완료시대 그중에 조동사 있는 거고 엔드 뒤에 있는 누가 그냥 일반동사를 사용했고 거기에 빈동사를 앞에다가 일반동사 앞에 붙여놨죠 전치사 스루는 챙기라 했고요 뭐뭐를 헤쳐나가며 뭐뭐를 통과하여 라는 뜻이니까 눈폭풍을 눈모라를 통과해서 자주 레이스를 펼친다 라고 했네요 자 캔은 네 가지 뜻 중에서 네 번째 뜻입니다 뭐다 추측입니다 가능성 그러니까 걸릴 수도 있다 능력 아닙니다 걸릴 능력이 있다 시간이 이만큼 걸릴 능력이 있어도 아니고요 뭐뭐 해주세요 Can you have any 요청도 아니고요 Can I go home 허락도 아닙니다 얘는 추측 가능성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네이다 됐습니까 It may snow today 오늘 비가 내릴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죠 May는 두 가지 허락과 추측의 뜻이죠 May I go home 은 3종 세트였습니다 Can I go home Could I go home The race may take 걸릴 가능성이 있다 2주 이상 그리고 그 팀들은 참여한 팀들은 자주 눈보라를 헤쳐나가며 레이스를 펼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 다시 인이 나와야 하는 웬에 대한 대답이죠 1973년도에 시작되었었다 됐습니까 얘가 과거 시제니까 여기에 디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 당연히 써야되겠죠 1973년도에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n memory of the dogs Death saved 놈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Y에 대한 대답이죠 왜 시작됐는데 놈을 위기에서 구했던 개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To Remember 써도 되겠죠 In order to remember dogs that saved 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eath은 뭐 재미없게 밑에 나와있죠 됐습니까 주격 관계 제명사인데 그렇다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하는 순간 여기 쳐다봤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위치죠 생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선행사가 사물이고 주격 관계사일 때 선택지는 위치하고 Death 밖에 없습니다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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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면 원래는 안 돼 원래 A 형태 세이브의 형태는 세이브드가 오면 안 되고 이거 말고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 말고 다른 형태를 쓰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자 시작됐어 1973년도에 됐습니까 이걸 지금 무슨 시제로 해놨습니까 이거 지금 과거 시제로 해놨죠 그러면 개들이 놈을 구했던 건 1973년과 동일한 시기입니까 그거보다 더 과거겠습니까 더 과거죠 그럴 때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는 형태를 써야 돼 그게 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이브드는 원래 원칙대로 하면 어떤 형태로 왔어야 된다 헤드 세이브드로 왔었어야 되고요 얘를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할 것 같아요 헤브 세이브드면 무슨 시제라 그러잖아 헤브 세이브드면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완료라 그러죠 그러면 헤드 세이브드를 보고 무슨 시제라고 부를 것 같아요 과거 완료 됐습니까 과거 완료라고 부르거나 또는 대과거라고 합니다 과거 완료는 형태가 헤드 플러스 pp 밖에 없습니다 현재 완료는 헤브 pp나 헤드 pp가 존재하죠 하지만 과거 완료는 헤드 pp 밖에 없고요 어떨 때 쓴다 지금 한 문장 속에 동사가 두 번 등장했죠 근데 하나가 과거인데 나머지 하나는 그거보다 더 과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곧 만나보게 될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문법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 본문이 좀 어려워요 팩트체크하기가 됐습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던 건 몇몇 그리고 그 실제 그때 당시에 사건에서 참가했던 팀은 몇 팀인데 지금 이 대회에서는 대략 80 팀이야 실제와 이 대회의 사실을 뭐 할 줄 서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존재하냐면 when does it take place 일단 있어 됐습니까 세계체 아이디타 로드 슬레드 슬레드 레이스가 언제 when does it take place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도 있다 how often도 들어있어 얼마나 자주 열린다 매년마다 매년마다 3월 초에 그래서 아이디타 트레이드 슬레드 레이스가 언제 개최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개최되는지 그 다음에 규모가 어떻다 이 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서도 있어 어디에서 개최된다 알래스카 주에서 됐습니까 미국의 주는 국가라는 뜻이죠 국가 그렇기 때문에 주도가 있어 국가마다 수도가 있듯이 얘들은 주마다 주도가 있어 한국으로 치면 서울 같은 역할을 하는게 주마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알래스카의 주도는 어디다 앵커리지야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게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2의 도시 부산정도 역할하는 그런 도시쯤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계 최 세계 최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느냐 How many teams take place in the race 가 있습니다 How many teams 몇 팀이나 참가하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다고요 The two tiers 더 얼마나 팀이 있느냐 How many teams 이 라운드가 있느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느냐 How many many dogs are there in a 팀 다 있어 How many dogs 주야 How many dogs 팀당 몇 마리의 개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데도 있어 How many dogs are there in one team? 그래서 At least 12 At most 16 최소 12마리에서 최대 16마리 그러면 이 대회에 한번 개최했을 때 오게 되는 걔들의 최소 숫자는 뭐 할 줄 아니? 80 곱하기 12 할 줄 아니? 최대 숫자는 80 곱하기 16 하면 되겠죠 How many dogs are there in the rac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From 80 곱하기 12 To 80 곱하기 16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About 180 100km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far?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How far? 얼마나 멀리 커버하느냐 그래서 How far does each team have to cover? 됐습니까? 또 how long? 쓰고 싶으면 How long distance 하든지 얼마나 먼 거리 How long distance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먼 거리가 뭐라고요? How long distance 됐습니까? How far? 에 대한 대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발 도시 Where does the team start?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나와 Where does the team 또는 Where does the slide long ways start begin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하면 It starts In 앵커리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ere does it end? 어디서 마무리되냐 놈에서 마무리된다 그니까 뭐 그 대회는 놈에서 시작합니다만 틀렸어 앵커리지에 시작해서 놈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도 들어있냐 How far is it from 앵커리지 to 놈도 들어있어 How far is it from 앵커리지 to 놈이 무슨 뜻이야? 앵커리지부터 놈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묻는 거죠 How far is it from 앵커리지 to 놈이라고 물어보면 About 1080 km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대회에 이동해야 그러니까 팀당 이동해야 되는 거리도 나오고요 앵커리부터 놈까지의 뭐로 갔을 때의 거리 썰매를 타고 갔을 때의 거리 나옵니다 비행기로 타고 갔을 때의 거리랑은 다를 수 있겠죠 비행기로 타고 갔을 때의 거리는 직선거리니까 그렇습니까 하지만 얘들은 좀 위험한 건 좀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육로로 갈 때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육로로 갔을 때 개 썰매 길로는 1800km 정도 된다는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이 있다 How long Can it take 가 보이죠 얼마나 오래 걸리니 More than two weeks 됐습니까 그래서 how far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 각각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동해야 하는 거리와 대회가 진행되는 기간 됐습니까 2주 이상 걸린다 최소한 2주 걸린다 맞아요 맞죠 최대한 2주 걸린다는 틀렸어요 됐습니까 2주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상 상황이 나옵니다 기상 상황 됐습니까 지금 이게 when이었어 when when이었습니까 이거 아니 when이었냐 이거 저 앞에 나왔는데 when does it take place in early March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문장에는 뭐도 보이느냐 3월 초 어느 동네 알래스카 동네 뭐도 엿볼 수 있다 날씨도 엿볼 수 있죠 됐습니까 가끔씩 가끔 오픈이란 빈도 부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스노우 스톰즈도 발생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레인 스톰즈 아니죠 3월 초니까 고위도 지방에 됐습니까 how is the weather in Alaska in early March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거야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다고 how is the weather in early March in Alaska 3월 초 알래스카의 날씨를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n did it begin이죠 언제 시작됐니 됐습니까 그래서 1973년도에 시작됐어 대회는 1973년도에 시작됐어 근데 이 일이 있었던 건 좀 이따 나오겠지만 1925년도야 됐습니까 그러면 실제 사건이 있은 후 대략 몇 년 후에 한 48년인가요 뭐 1973 빼기 1925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맞냐 틀렸냐 됐습니까 실제 사건이 있은 후 몇 년 뒤에 발생했다를 1973 빼기 1925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why 왜 시작됐는지 개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개는 개인데 아무 개나 기억하는 거 아니고 뭐 했던 개 어떤 개놈을 위기에서 구했던 개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대회가 시작되었다 됐습니까 대회가 시작된 목적 의도가 보입니다 됐습니까 to remember in order to remember in memory of the dogs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현재 사실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1973년도에 historical fact를 얘기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첫 문장은 언제 얼마나 자주 가 보이고요 수건은 take place happens is held 뭐가 the world's biggest 대회 규모 세계 최대 규모 알래스카 어디 언제와 얼마나 자주와 어디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계 최대 규모라고 했는데 진짜 이름이 뭔지 아이디타 아이디타 트레이 아이디타 트레이 아이디타 트레이 슬람더 레이스 그 다음에 규모입니다 대회 규모 어느 정도 길래 세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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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팀 몇 팀 몇 팀 대략 80 팀 한 팀당 최소 12마리에서 최대 16마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1800km 출발은 앵커리지 도착은 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회 기간은 최소 2주 그 다음에 날씨는 종종 뭐를 마주칠 수도 있다 스노우스톰즈를 뚫고 지나가야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이게 거의 안 일어나는 빈도입니까 sometimes 보다 높은 빈도죠 그렇죠 자주 레이스를 펼쳐야 된다 그래서 3월 초 알래스카 날씨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73년도에 시작되었는데 놈이라는 동네를 도시를 구했던 개들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맞나 보겠습니다 최상급 표현 OK 그래서 시작하는 문장은 WHEN에 대한 대답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HOW OPEN에 대한 대답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회 규모를 얘기하는게 주어가 돼있고 뭐한다 외워야 할 수거죠 발생한다 그 다음에 WHERE 래 대한 대답 나옵니다 준비됐죠 머릿속으로 좀 생각하셨죠 OK 그래서 만나보겠습니다 WHEN MARCH HOW OPEN MARCH HOW OPEN EVERY YEAR 누가 다 최상급 표현이니까 뭘 좋아하죠 더 더 월즈 비기스트 슬라이더 레이스 테익스 플레이스 됐습니까 다음 문장의 시작은 어떤 얘기로 시작하느냐 이 대회 세계 최대 규모의 개설매 대회라는데 이름 알려주면 잘해줘 근데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 나왔던 그 문법이죠 그것이 아이디타로드 슬레드 트레일 슬레드 덕 레이스라고 불린다 사람들에 의하여 그것은 불립니다 It is called the 아이디타로드 트레일 슬레드 덕 레이스 아이디타로드 트레일 슬레드 덕 레이스 대회의 제목이 뭔지 이름이 뭔지 알려줬고요 What is the name of the world's biggest 슬레드 덕 레이스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어 다음 문장은 세계 최대 규모 세계 최대 규모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얘기하는데 참가하는 how many teams에 대한 대답이 있다 했어 그 다음에 팀당 몇 마리 있는지 얘기하고요 됐습니까 애들이 뭐한다 이거야 주요 수거 외워야 참가한다 라는 수거 나오고요 이 레이스에 라는 표현 나오죠 알겠습니까 대략인데 about 말고 다른 대략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about about two sixteen dogs가 대이가 take part in this 레이스 대이 엄청 길어봤던 대이입니다 they take part in how many teams how many dogs so in a 팀이야 한 팀당 몇 마리인지 how many teams 그래서 이 정도 되니까 the world's biggest 슬레드 덕 레이스라고 할만한 규모랍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규모 자 다음 문장에 나오는 건 뭐냐 다음 문장은 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팀이 뭐 해야만 한다는 얘기 나오죠 이동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far에 대한 대답이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출발지와 도착지가 나오죠 앵커리지에서 출발해서 노음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대략이라는 표현으로 얘 말고 딴 걸 쓰고 있죠 맞습니까 이동하다 라는 동사 조심하라고 했고요 해야만 한다 의무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단수 취급해야 되는 고문법 들어있는 거 그래서 has to cover how far 1,800km 출발지 놓쳤지 from from encourage it to no from a to b 됐습니까 from encourage it to no 됐습니까 how far does each 팀 have to cover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동 거리 얘기했고요 다음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냐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nd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날씨를 알 수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추측에 조동사가 들어 있었고요 시간이 걸린다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레이스는 뭐 할 수도 있다 걸릴 수도 있다죠 뭐 이상 2주 이상 그리고 그 팀들은 이란 표현이 나오죠 그 팀들이 자주 레이스를 펼쳐야만 하죠 어떤 날씨를 통과해서 스노우 스톰스가 부는 날씨를 해치며 레이스를 자주 펼쳐야 된다 됐습니까 여긴 조동사 있는 시제고요 여긴 조동사 없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더 레이스 시간이 걸리다 더 레이스 캔 테이크 두 단어 more than two weeks and 더 팀즈 됐습니까 더 레이스 캔 테이크 메이 테이크라 했어 됐습니까 추측 at least two weeks over two weeks and the 팀즈 오픈 레이스 그 스노우 스톰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 long can it take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날씨가 어떠냐 라는 거에 대한 대답될 수도 있고요 3월 초 알래스카의 날씨가 가끔씩 가끔씩이 아니고 자주 스노우 스톰을 만날 수 있는 날씨고요 다음 문장은 이제 과거 시제로 바뀔 것 같은데요 맞나요 과거 시제죠 그래서 그 대회가 시작되었었다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1973년이죠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나오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대답 나오죠 걔들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죠 걔는 걔데 어떤 게 놈을 구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공장 맞나 오케이 그래서 The Id터로드 트레이어스 레드 로그 레이스 Began In 1973 Why 독스덮 독스덮 헤블드 되넘 됐습니까 그래서 앵커리에 출발해서 Get to North 놈으로 가는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심화 필기 심화 심화 나는 어딨어 어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더 모스트 퓨트 워밍 윈터 스포츠죠 가장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스포츠가 아이디타로드 트레일드 웨이스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웬에 대한 대답? 하우 오픈에 대한 대답?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가 뭐한다? takes place in Alaska What is the name of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라는 질문이 되었네요 It is called the 아이디타 트레일드 웨이스란 말이다 That 또 당연히 된다는 얘기는 이 is는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인칭 대명사지 비인칭 주어나 또는 가 주어 이런 것이 아니다 The race 대신 왔다 The world's biggest sled dog race is called the 아이디타 트레일드 웨이스란 말이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How many teams가 take part in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고요 팀당 몇 마리인지 있는 문장 됐습니까? 그래서 뭐 around 하든지 about 하시고요 Around 80 teams This race Of 12 To 16 dogs가 뭐한다? 이번엔 day니까 take 써야되겠죠 Take part in this race 이 대회에 참석한다 Participate in this race Join in this race Enter this race 엔터도 얘기한 적 있네요 Enter this race 엔터는 전차 필요 없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How far 그 다음에 시작하는 곳과 도착하는 곳이 들어있는 거 됐습니까? 얼마나 멀리 이동해야 되는지 출발지와 도착지는 어디인지 시작하겠습니다 It's done 800km from 엔커리지 to no 이거를 헷갈리지 말라는 이유를 해놨습니다 출발지는 Where does it start? It starts in Alaska Where does it end? 어디서 끝나니? It ends in no 됐습니까? It's team이 되면 뭐도 되느냐 It's of the teams도 됩니다 It's는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It's 단수명사를 할 수도 있고요 It's of 복수명사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It's of the teams도 그 팀 각각 이란 뜻이고 It's team도 그 팀 각각 이란 뜻이고 단수 취급합니다 Every of 복수명사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방금 뭘 가르쳐 주고 있냐 It's 단수명사 It's of the 복수명사 근데 다 단수 취급한다 Each of the teams has to cover 커버의 다양한 의미 중에 뒤에 거리 같은 것이 나오면 거리를 이동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Around 1800km from Anchorage to No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long can it take?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는지 날씨가 어떤지 알 수 있는 문장 가보겠습니다 더 더 더 더 레이스 캔 테이크 이걸 수동태로 표현할 이유가 하나는 없습니다 레이스가 May take Can take More than Over 둘 다 된다 했죠 2주 이상 Two weeks More than two weeks And The teams Often race Through snowstorms 눈보라를 통과하여 레이스를 자주 펼칩니다 Can 대신에 May도 된다는 설명도 했고요 The race may take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가능성에 May can 그 다음에 2주 이상 2주 이상 More than two weeks Over two weeks And Open race 날씨 그 다음 히스토리칼 팩트를 얘기하는 문장 The editor road race Began In 1973 됐습니까 The editor road race began In 1973 In memory of the dogs Which death 생략은 안되고요 Which death Saved the norm 됐습니까 뭐 개떡같이 있어서 뭐 알아보겠습니까 수업 다 했던 거라서 기억이 나면 됩니다 헤드 세이브드 쓰는게 원래는 맞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됐습니까 지금 이거 못 따라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뭐 1학년들도 이걸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1학년도 이렇게 안 기다려주는데 2학년 3학년들은 뭐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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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할 수는 없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자 7번부터 이제 자 6번 문장 다음에 7번 문장이 오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놈을 구했던 개들을 기르기 위해선데 그러면 도대체 놈에서 무슨 일이 생겼으며 개들이 무슨 역할을 해서 놈을 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시작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은 좋은 일도 시작하겠다 안 좋은 일도 시작하겠다 그렇죠 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고 그러니까 여기에 세이브드 라는 동사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구원해주고 어떤지 나옵니다 그래서 7번 문장 끊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in 1925 누가다 A terrible thing happened where 됐습니까 1925년 어느 추운 겨울날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놈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terrific thing이 아니고 amazing thing이 아니고 terrible thing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awful thing이죠 오케이 awesome thing입니까 아니죠 awesome은 이거라 했죠 awful은 이거라 했고요 terrible이고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a terrible thing을 설명해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끔찍한 일인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다 got very sick and spreading 그렇죠 몇몇 아이들이 매우 아파졌고 그리고 그 질병이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코로나랑 비슷한 일이 생겼다는 얘기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애들을 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구하려는 놈의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또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나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분장 됐습니까 The people of Nome needed medicine right away but the town did not have any medicine 그래서 놈의 사람들은 약이 필요했다 즉시 바로 but the town 놈 did not have any medicine 전혀 약을 가지고 있지 않다 치료약이 필요했었는데 치료약이 있긴 있었던 모양이죠 하지만 그러한 질병이 생길 거라고 예측도 못했고 대비도 안 된 상황이죠 그렇죠 전혀 약이 없습니다 약을 어딘가에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원콜드 윈터 데이니까 우리가 보통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보통 겨울이라 그럽니까 12월부터 2월 정도까지 3개월을 아니 겨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 있었던 거는 March가 아닌 거죠 맞습니까 March보다도 더 환경이 안 좋을 때겠죠 3월 초에도 뭘 뚫고 가는 일이 잦은데 Snowstorms를 뚫고 가는 일이 잦은데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더 심하게 날씨가 안 좋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실제 상황과 이 대회는 좀 더 어떤 날씨적인 차이도 있고 시기적인 차이도 있다는 거 더 혹독한 상황에서 실제 일은 실제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하는 문제에서 실제 얘기랑 대회 얘기랑 살짝 섞어 오른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시기에 뭐 이다 아니야 됐습니까 겨울이고 그건 3월 초니까 그래도 봄이 시작될 때쯤 되니까 실제 대회에서 사람이 막 죽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은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겨울은 너무 이 1800km를 한겨울에 대회로 하는 건 좀 무리야 그래서 약간 따뜻할 때 실제로 하는 거고요 실제 사건은 1925년도에 있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된 건 1973년이고요 그래서 실제 사건과 대회 사이에는 1973-1925 한 기간의 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작 그러니까 뭐 이 사건이 있으면 바로 아이디타 로드 슬라이덕 레이스가 시작됐다 하면 틀렸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 내용 파악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10번 문장 갑니다 계속 이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놈에는 약이 없었다 그랬겠죠 가지고 와야 된다는 네일국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10번 문장 이어집니다 됐습니까 someone had to get the medicine 누군가는 약을 가지고 와야만 했었다 from a hospital 엔커리지 엔커리지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됐습니까 엔커리지가 이제 서울 같은 그런 주도라 그랬죠 주도 주도에는 병원이 있었고 약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놈에는 없어서 약을 가지고 와야 된다 됐습니까 자 여기 이런 거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1번 문장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야되면 그러면 이제 차 타고 붕 갔다 오면 되겠네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1925년이면 자동차 성능도 그렇게 오케이 여러분들 1925년도 기억나잖아 다 그렇죠 그때 차 어땠는지 다 알잖아 그렇지 차가 막 덜덜덜덜 한 번씩 타고 다녔잖아 아닌가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1번 문장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차 타고 갔다 오면 되겠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되겠네 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번 문장 해비스노 The only way 됐습니까 그래서 아주 심각한 눈 때문에 폭설때문에라 하면 되겠죠 폭설때문에 그래서 슬라이드록 was the only way 그래서 개썰매 개주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가 유일한 방법이었다 어떤 To get the medicine from 엥커리지 to gnome 엥커리지에서 놈까지 약을 가지고 올 유일한 방법이었다 됐습니까 출발 어디 엥커리지 도착 어디 놈 그래서 아이디타로드 칠 때 레이스 하고 출발지 하고 도착지 갔습니까 다릅니까 갔죠 됐습니까 from 엥커리지 to gnome이잖아 여기도 됐습니까 엥커리지에서 놈까지 엥커리지에 있는 병원에서 약을 가지고 그래서 개들이 A팀 B팀 C팀 뭐 이런 식으로 1팀 2팀 3팀 4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어달리기로 가지고 오는 게 어떤 방법이었다 유일한 방법이었다 왜 폭설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음 문장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시음 문장 쓴 The race to the gnome began 그래서 곧 gnome으로 가는 레이스가 릴레이라고 해도 되겠죠 릴레이가 began 시작되었다 까지 한 덩어리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보면 이 레이스가 어떤 뭐 아주 컴포터블하고 이지한 상황입니까 하드하고 디피컬트하고 헐시한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헐시한 거죠 애들이 막 아프고 막 곧 죽을 상황이야 그렇죠 최대한 빨리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죠 서둘러야 되고 거리도 멀지 뭡니다 개설매로 개설매로 1800km 앞에 정보가 나왔죠 여러분들 하루에 뭐 걸어서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뭐 얼마쯤 됩니까 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 한 20km 정도 여러분들 체력으로 한 20km 정도 가면 근데 그거를 이제 1800km 라고 생각하면 개설매로 1800km 개들이 엄청 힘들겠죠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아 미안합니다 곧 시작되었다 13번 문장까지 가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곧 시작되었고 왔다 갔다 합니까 자 그래서 21 dog teams were in the relay 그래서 몇 팀이 21개의 개팀들이 were in the relay 그 개회에 있었다는 얘기는 참가했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 대회에는 몇 팀이 참가하는데 80 팀이지만 이 실제 사건 실제 대회가 아니고 대회에는 80개 팀인데 여기에는 몇 마리의 계획 아 몇 마리가 아니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몇 팀이다 21 팀이라는 거 됐습니까 21 팀이 이제 전부 다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전부 다 앵커리즈에 출발해서 누가 빨리 가나 하는 거죠 아니죠 이건 또 그것도 또 다른 거야 실제 대회는 한 장소에서 다 같이 출발합니다 80개 팀이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앵커리즈에서 출발해서 논까지 가는데 중간중간 너는 이 지점까지 가 그 다음 팀은 이 지점까지 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R로 시작하는 릴레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것도 또 대회랑 실제 상황이랑 다른 거야 됐습니까 21개 팀이 모두 앵커리즈에서 출발했다 틀렸어요 됐습니까 각각 다른 지점에서 앵커리즈에서 오는 팀이 그 자기보다 앞선 팀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약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이 바통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릴레이 보면 바통 터치하고 가듯이 얘들이 지금 뭐가 뭐의 역할을 하는 거다 메디슨이 바통의 역할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볼 거는 일단 one cold winter day 뭐 in 정도는 넘어가겠고요 a terrible thing 자 이 표현을 thing 대신에 something이 들어간다 치자 something이 들어가도 되잖아 뭔가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이래도 되죠 뭐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errible과 terrible의 반대말과 같은 말들 전에 한 번 했는데 여러분 또 긴가민가 해지니까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 앵커리지 하면 틀렸다라는 거 됐습니까 인 놈이랑 팩트 됐습니까 놈에서 발생했고 앵커리지에 약이 있어서 앵커리지에서 끔찍한 일이 생겼으면 약으로 바로 조치할 수 있었는데 약이 없는 앵커리지 놈이죠 그래서 그 예의 정체가 자 8번 문장은 미리 얘기하면 what was the terrible thing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끔찍한 일이 뭐였니 라고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what was the terrible thing 됐습니까 그래서 놈에서 생겼던 뭐 정확히 이것까지 다 붙이면 what was the terrible thing which happened in 놈 놈에서 발생했던 끔찍한 일이 뭐였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8번 문장 전체다 아이들이 아팠고 아이들이 아프게 된 원인이 뭐였는데 질병이었는데 계속해서 이것이 멈추지 않고 전염성 질병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식이 아니고 very sick 매우 아팠던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get 뒤에 무슨 씨가 왔다 이런 얘기는 잘 알 거고요 뭐 이거 보면 뭐 이런 그래프 또 그리는 거 안 해도 되겠죠 대신에 얘랑 바꿨을 수 있는 게 뭔지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아파졌다 물론 뭐 됐고요 근데 and the disease 그래서 아이들이 아팠다고 원인이 여기 나옵니다 됐습니까 애들이 뭐 썰매 타다 미끄러져 갖고 골절돼 갖고 아픈 게 아니고요 질병이 퍼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keep이 누구 같은지 keep의 성격이 want 같은지 enjoy 같은지 try 같은지 like 같은지 그 다음에 disease가 스프레드를 합니까 스프레드를 당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답이니까 그래서 스프레드 형태는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스프레드의 뜻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얘 대신에 뭘 여기에 얘 대신에도요 여기에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써도 뭐 계속 같은 뜻이 쟤네 또 봤더니 그 다음에 놈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전치사 오브고요 놈의 사람들이니까 the people of 구미 하듯이 the people of norm needed 약이 필요했다 즉시 right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했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right away 바꿔 쓸 수 있는 거 살펴보겠고요 자 벗이 나왔습니다 벗 그러니까 즉시 필요한 했었는데 그게 쉽게 해결됐다 안 됐다라는 게 벗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죠 즉시 필요했다 그러나 나왔으니까 즉시 약을 줄 수가 없었고 그 이유는 약이 없었다는 얘기죠 생략 얘기하려고 했는데 밑에 있구요 전혀 약이 없었다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네요 됐습니까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타운이 놈 대신 왔다는 거 앵커리지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놈이 어떤 타운의 이름이라는 거 시티의 이름인지 뭐 타운의 이름인지 빌리지의 이름인지 타운의 이름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뭐 동네 그 다음에 someone have to get it head to 뒤에 동성원형이죠 그러니까 아까 get very sick 할 때 got very sick 할 때 got 뒤에는 무슨 시가 있으니까 얘는 이걸로 바꿔 쓸 수 있고 이번에는 get 뒤에 얘는 이제 형용사가 온거고 얘는 명사가 온거죠 get 뒤에 명사가 왔을 때 get의 뜻과 get 뒤에 형용사가 왔을 때 뜻이 다르고요 잇이 뭐 대신 왔냐 뻔하구요 그 다음에 전치사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그것을 가지고 와야만 했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어가 sermon입니다 그쵸 sermon이면 영어 문장에서 이 sermon을 주어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쵸 그래서 원래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렇게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표현하는 게 맞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10번 문장은 뭐가 주어인 것이 오히려 어울린다 여기에 목적어가 주어에게 어울린다는 얘기죠 이 표현은 sermon이 주어니까 그래서 it이 주어에게 어울리는데 여러분들 보고 it이 주어로 만들어서 표현해보라 그러면 얘 때문에 좀 힘들어 할걸 근데 아까 가르쳤어 보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요 누군가가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으로부터니까 전치사들 챙겨주시고요 자 이 자리에 because가 안 되는 이유는 잘 아시겠죠 because of have it now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because of 대신 쓸 수 있는 거 최소한 두 개 정도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주셨을 텐데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해주셨을 거고요 because of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해주셨을 건데 해주신 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시험 문제 내겠다는 얘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레이스가 아니고 레이스가 아니고 뭐라는 거 릴레이라는 거 됐습니까 릴레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앵커리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 거야 됐습니까 구간을 1800km를 아까 전에 몇 팀이 들어갔다 했더라 21 팀이 들어갔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되냐 한 팀당 몇 km씩 가는지에 대한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뭐 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겁니까 1800 나누기 21 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팀당 몇 km를 커버해야만 했었습니까 에 대해서 이 계산하면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이러한 분수를 계산할 줄 아느냐 이게 뭐야 이거 마음이 급하니까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됐습니까 이러면 한 팀당 each 팀당 how far 를 커버해야만 했었는지를 how far did each 팀 have to cover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여기 계산을 하면 나오겠고요 릴레이란 단어 중요하고요 what the only way 그 다음에 뭐 투부정사 무슨 용법인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재미없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앵커리지에서 놈까지 약을 가져올 유일한 방법이었다 독스레더 레이스가 아참 릴레이가 soon the race to norm begin 그래서 놈으로 가는 레이스가 시작됐다 지금 일단 이게 이걸 보니까 일단은 어디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약을 가지고 오는 것부터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일단 약을 어디 사람들이 가는 것 같아요 앵커리지에 있던 사람들이 가는 것 같아요 딴 동네 사람들이 놈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앵커리지에 있던 사람들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역까지 왔다가 갔다가 갈라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는 됐다 전화 정도는 됐는데 전화 전보 같은 거 이때는 전보 했겠죠 뭐 뚜뚜뚜뚜뚜뚜뚜뚜 하는 거 옛날 영화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약이 필요하다 애들이 아프다 뭐 했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앵커리지에 해준 사람들이 놈으로 가주는 겁니다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How many dog teams were in the rela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몇 팀이다 21팀이다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본문 내용 다 해서 알겠지만 21팀이 다 자기의 역할을 다 하진 않았죠 한 팀이 자느라고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 뒤에 내용까지 해서 잠깐만 얘기 드리면 총 이제 쭉 가다가 이 사람이 이제 몇 주인공이 되는 거너라는 사람은 몇 번째 사람이었냐면 열 아 스무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스무 번째 팀이었어 스무 번째 그 다음에 스물 한 번째 녀석이 마무리 해야 되는데 얘가 안 했어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까지 자기가 갈 거 가고 그 다음에 놈까지도 이 사람이 거너가 다 해버립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너가 이름도 나와 거너도 나오고 발토도 나오는데 어떤 놈들은 거너가 개이름인지 발토가 개이름인지 모르고 있는 놈들 니네 학교에 분명히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 정도는 구분해 주시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 얘 대신에 우리 이 과에 나오는 수고로 바꿨어도 되잖아 됐습니까 뭔데이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21개 21 도킴스가 릴레이에 참가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로 바꿨어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 날짜가 막 나오고요 first team left and the others waited at different points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the others waited at different points 니까 race야 relay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했으니까 different points에서 waited 했으니까 그러니까 race가 아니고 뭐다 relay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일단 terrible 동의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terrible 에 동의어는 이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bad 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외에도 awful 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awfu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말 아니 참 같은 말이 아니고 반대말 엄지척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good great 같은 거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terrible 랑 비슷하게 생겨서 조심하라 그랬던 뭐가 있었다 terrific 있었죠 그 다음에 awful 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awesome 있었습니다 awesome amazing 이런 것들은 great의 뜻이고요 또 이 자리에 a terrible thing happened 이 놈 이상한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terrible thing bad thing awful thing 됐습니까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거라 그러면 a great thing happened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thing을 something으로 바꾸면 something terrible 해야 되겠죠 something terrible happened something은 어순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a happened 바꿨을 수 있는 건 뭐지 a terrible thing 시제 챙기면 took place 어떤 행사 어떤 행사를 한다라는 이야기할때 쓴 게 어울린거고요 was held 이상하구요 took place not happened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겠다 아참까 안 좋은 일인데 안 좋은 일을 개최 하지는 않겠죠 was held 어색하고요 happened took place 그 다음에 인 구미하듯이 인놈 전체당 인 챙겨주시구요 여기도 인 나오구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해석할 때 1925년 어느 겨울 추운 겨울날 이런식으로 큰걸 먼저 얘기하는데 얘기했듯이 얘들은 큰걸 나중에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추운 겨울날 추운 겨울날은 추운 겨울날인데 어떤 1925년도의 어느 추운 겨울날 이런식으로 표현하고 있구요 자 겟뒤에 어떤 시가 온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써도 상관없다 월을 써도 상관은 없다고 했죠 근데 느낌이 달라진다고 했구요 그래서 2형식 문장이라 했구요 겟뒤에 경영사업 2형식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완전 똑같은 뜻이 아니고 그냥 계속 아픈 상태일 때 이렇게 할건데 점점 아파졌다 하고 싶으면 갓 또는 그루 또는 비케임 같은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턴드도 있었구요 오케이 g-r-e-w-b-e-c-a-m 턴드 그래서 턴드 베리싱 그루 베리싱 비케임 베리싱 매우 아파졌다 오케이 그 다음에 캡트는 누구 같으니까 enjoy 같죠 그래서 keep 뒤에 동사의 ing에 오면 뭐뭐 하는 것이 계속되었다 뭐뭐 하는 것을 계속했다라는 뜻이니까 질병이 계속 퍼졌다 인데요 근데 여기에 이 녀석은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물어보면 캡트의 목적이고 그래서 얘는 동명사 겠죠 자 근데 더 디지즈 캡트 스프레딩 하고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더 디지즈 워드 스프레딩 해도 똑같은 표현 아닌가요? 캡트 대신에 워드를 썼을 때는 그 질병이 퍼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뜻이죠 문법적으로 워드가 왔을 때 얘는 갑자기 뭐로 바뀐다? 현재 분사로 바뀌죠 하지만 워드 스프레딩 하고 캡트 스프레딩은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다 근데 문법적으로 스프레딩은 동명사가 되기도 하고 현재 분사가 되기도 하죠 그렇습니까? 더 디지즈 워드 스프레딩 계속 번지고 있는 중이었다 캡트 스프레딩 번지는 것이 계속되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놈의 사람들이 필요했다 약이 즉시 right away 즉시 지체 없이 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right의 다양한 뜻 중에서 바로 지금 바로 지금 right now 바로 여기 right here 하고 같은 뜻이죠 you are right 할 때 right 하고는 다르죠 네 말이 맞아 할 때 right은 올바른 틀리지 않은 반대말은 wrong 이었고요 같은 말은 correct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right 핸드 할 때 right 뒤쪽 오른손 right 핸드 할 때 right의 반대말은 left죠 뭐 그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그리고 right away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렸는데 뭐였나요? at once 였죠 immediately 이런 것도 곧 만날 거고요 즉시 right away at once immediately without delay 이런 것도 있고요 딜레이가 뭔지는 알죠 지체죠 지체죠 지체 without delay 하면 지체없이가 되겠죠 without delay right away at once but the norm did not have any medicine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no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the town had no medicine the town had no medicine the town had no 해도 되고요 medicine 어차피 앞에 나왔으니까 생략하고 the people of norm needed medicine right away but the town had no medicine 맞습니까? 낫이 없어지면서 디드가 have하고 합쳐져서 head로 바뀌고 head no medicine the town had no medicine 약이 없었다 맞습니까? ok head2는 언제 뭐를 표현하고 싶어서 쓰는 건데 과거의 의무를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건데 must는 쓸 수가 없는 이유는 다른 조동산은 과거형이 존재하죠 can은 could will은 would share은 should may는 might 근데 must는 과거형이 없습니다 must를 사용해서는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 head2get 그 다음에 it은 당연히 더 medicine 대신 왔죠 someone had to get the medicine 약을 가지고 와야만 했었다 이 자리에 head2 같은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옛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73년도에 있었던 얘기하고 있죠 1925년도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들 챙겨두세요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으로부터니까 from a hospital in 앵커리지입니다 그래서 앵커리지에는 아이들의 약을 치료할 약이 있었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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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러면 안 돼 놈에 없었어 내용 파악 자 원래 it을 주어로 하면 됐다 이런 것까지는 문제 내겠나 자 이번에는 because를 쓸 수 없는 이유는 because 뒤에는 주어동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 했죠 그래서 the have is no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여기 필요한 건 누가 다에 다 짜 때는 접속서가 아닌 어떤 것 앞에 쓰면 뭐가 필요했다 전치사가 필요하니까 이 자리는 당연히 because of the heavy snow 해야 되고요 자 나는 because of 골드 보기 싫어 난 because를 꼭 써야 되겠어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해 because it snowed because it snowed 눈이 내렸었다 그쵸 어떤 내렸어요 어디 내렸어요 어찌니까 because it snowed heavily 됐습니까 because it snowed heavily because of the heavy snow 됐습니까 그래서 눈이 심하게 내렸었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이거고요 이때 because 되실 수 있는 건 이거랑 이거라 했죠 뭐였습니까 as since 는 접속사로써 주어동서가 뒤에 올 수 있는 형태라 했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눈이 심하게 내렸었기 때문에 구요 because it snowed heavily because of the heavy snow 그 다음에 because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라고 하시던가요 due to due to the heavy snow 그 다음에 owing to on account of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 w ing to owing to owing to the heavy snow due to the heavy snow 유일한 방법이였다 방금 방금인데 to get the medicine from anchorage to norm anchorage 부터 놈 까지 그 약을 가지고 올 가지고 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쓴 shortly before long 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거 뭐가 있다 before long 있죠 before long 뭐지 않아 곧 shortly 이런 부사도 있습니다 short 짧은 인데 shortly 금세가 되겠죠 shortly the race to norm began the race to anchorage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색한 부분 찾아라 그렇습니까 norm으로 가는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started began 자 그 다음에 twenty one dog teams가 more in the race and the part in the relay 해야 되겠죠 레이스가 참가했다 오케이 개 21마리가 참가한 거죠 아니죠 스물 하나의 팀이 참가한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읽고는 how many ducs two parts in the relay 아직 답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한 팀당 개가 몇많이 썼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물한 팀이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까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늘 다 하라 그러면 너희들 죽을라 그러겠네 여기까지 하고 전번에 내가 뒤에 밀린 거 하고 여기 뒤에 남은 거는 여기까지 일단 고까지 하고 심화학습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심화학습까지 하고 남은 거는 여러분들 그 뭐야 어쩔 수 없이 동영상으로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심화하고 심화학습까지 다 하고 14번부터 27번까지는 동영상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괜찮아? 울지 말고 괜찮아? 울긴 왜 오래생 좋아 죽겠는데 좋아 죽겠는 것까지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또 내가 이런 속도로 하고 있는데 또 2배속 해라 또 응? 1.2배속 하면 알아듣겠냐 계속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필기할 거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게 동영상으로 하는 거의 장점이니까 자 자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파악입니다 자 6번과 7번 문장에 연결되는 이유도 중요하겠습니다 6번 문장의 내용이 개 놈을 구했던 개들을 기르기 위해서 아이디터 러드 레이스가 1973년도에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개들이 구했는지 얘기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7번 문장 뭔가 그렇죠 어메이징 띵이 생긴 게 아니고 테러블 띵 배드 띵 오픈 띵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용 중요하겠습니다 1925년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3월 아니고요 12월부터 2월 사이 어느 하루인데 근데 추운 날이었어 1월쯤 될 것 같죠 됐습니까 춥다 했으니까 우린 예측 그건 뭐 나와있는 팩트는 아니고 예측하는 겁니다 추운 겨울날에 끔찍한 일이 앵커리지 생긴 거 아닙니다 놈에 생겼어 그 끔찍한 일의 정체는 몇몇 아이들이 매우 아프게 되었고 그리고 약 그 질 아픈 이유는 뭐 넘어져서 뭐 팔 부러진 거 이런 게 아니고 질병이었어 코로나 같은 근데 얘가 멈추지 않고 뭐 하는 것을 계속했다 퍼지는 것이 계속되었습니다 스프레드의 뜻이 퍼뜨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퍼지다 라는 뜻도 있어 디지즈가 스프레드를 할 수 있는 능동의 관계가 성립되죠 ing 형태로 동명사 형태로 와 있습니다 어쨌든 스프레드 형태 조심해야 되고 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 컨티뉴드를 쓰면 둘 다 됩니다 문법 얘기는 나중에 됐고요 자 지금까지 놈 사람들이 약이 필요했다는 내용이 나와 됐습니까 약이 필요했 즉시 필요했어 지체 없이 최대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됐습니까 뭐 as soon as possible 이런 것도 배웠죠 최대한 빨리 즉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놈에는 약이 전혀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약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뭐 약을 어디 딴 데서 가져오면 되겠네 가 나옵니다 누군가가 약을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가지고 와야 했다는 얘기는 앵커리지에는 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와야만 했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어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오니까 갔다 오면 되겠네 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폭설 때문에 그래서 뭐 슬레덕 레이스 아 레이스 레 릴레이가 유일한 방법이었다 앵커리지에서 놈까지 약을 가지고 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했고 이제 곧 놈으로 가는 앵커리지로 가는 레이스가 아니고 놈으로 가는 레이스가 시작됐다 다음 문장은 21개의 독팀즈가 took part in the 릴레이 릴레이에 참가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괴들을 기념했대 그래서 다음 문장은 뭐 어떤 말로 시작하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합니다 1925년 어느 추 겨울날 됐습니까 오케이 몇몇 아이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가 나옵니다 이건 벗이 아니고 그리고죠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이 계속 퍼졌다 질병이 계속 퍼졌다 됐습니까 오케이 머릿속으로 생각나시니까 언제 One cold winter day one cold winter day one cold winter day in 1925 아 some a terrible thing happened in norm 이죠 됐습니까 mom called winter day in 1925 a terrible thing happened in mom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선생님 좀 헷갈렸죠 그 terrible thing이 뭔지 얘기하는 게 아이들이 아팠고 병이 계속 퍼진 거 그래서 some 용서를 넣어야 될 텐데 got very sick and the disease kept spreading 자 그래서 뭡니까 몸의 사람들이 뭐 했었다 필요를 했었죠 뭘 필요했어요 약을 필요로 했었죠 어찌 즉시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 당시 즉시 그 다음에 end입니까 벗입니까 벗으로 연결되죠 그러나 그 동네는 전혀 약이 없었다 오케이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지금 그래서 더 피플 포브놈 니디드 메디슨 라이도웨이 앤드 원스 Did not Did not 뒤에 동사가 와야 되겠죠 Did not have any medicine 됐습니까 The town had no medicine 생략된 말도 꼭 챙기시고요 됐습니까 메디슨 나왔기 때문에 또 쓰지 않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얘기 했으니까 다음 문장은 누군가가 라는 말로 시작하죠 누군가가 과거에 해야만 했었는 과거 의무표현이죠 누군가가 뭐 해야만 했었다 가지고 와야만 했었죠 자 약이란 단어 쓸데없이 너무 길죠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로부터 가져옵니까 앵커리지에 있는 한 병원으로부터 전치사 챙기라 했고 전치사 챙기라 했었죠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와야만 했었다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됐습니까 과거 의무표현입니다 자 누군가가다보면 과거인데 someone had to get it what 아이템 it what 나왔고 그 다음에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from a hospital 그렇죠 from a hospital in 앵커리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가져와야겠어요 그러면 뭐 뭐 하면 되겠네 뭐 차 타고 비행기 타고 휙 갔다 오면 되겠네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안되는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뭐 하다 때문은 아니구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개 경주입니까 릴레이입니까 개 썰매 릴레이가 뭐였다 유일한 방법이었죠 방법은 방법인데 뭐 할 방법 약을 가지고 올 어디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앵커리지에서부터 노음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니까 전시사 써야 되겠죠 폭설 때문에 snow because it snowed heavily because of the heavy snow 그래서 snowed heavily a dog sled relay was the only way 는 왜인데 어떤 to get the medicine from 앵커리지에 노음 됐습니까 자 개 썰매가 유일한 방법으로 했으니까 곧 그렇죠 곧 어떤 무엇이 어디로 가는 무엇이 뭐으로 가는 dog sled 레이스가 뭐 되었다 시작되었다 라는 얘기 시작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더 릴레이 아 더 레이스인가요 더 레이스 투 놈 비겐 됐습니까 더 릴레이 투 놈 비겐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how how many dog teams wer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ere there were in the rela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몇 팀이나 있었더라 수능한 팀 됐습니까 있었다 어디에 그 릴레이에 그래서 twenty one dog teams were in the relay took party in the relay 됐습니까 오케이 심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들을 놈을 구했던 개들이 in memory of in memory of dogs that saved 놈 언제 언제 cold winter in 1925 a terrible thing happened took place in norm 잠깐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더 더 더 이제 캡틀 스프레딩 썸이 되면 썸이 되면 딴 것도 될 것 같은데 모두 되죠 어리드 북북스 머니 어리드 머니 아니던가요 어퓨 북북스 머니 어퓨 북스죠 어퓨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와야 되고 복수명사고 뜻은 몇몇이 어퓨 칠드런 지금 칠드런이란 복수명사 왔죠 some children got very sick 어퓨 칠드런 got very sick and the disease kept spreading 오케이 그래서 어떤 누가 뭐 했었다란 얘기나오죠 무엇을 약을 즉시 그러나 그 동네는 약이 되어졌다 더 더 피프로브 놈 리디드 메디슨 라이더웨이 그렇죠 뭐 애니 메디슨 메디슨은 생략과는 앞에 나왔기 때문에 더 피프로브 놈 리디드 메디슨 라이더웨이 but the town did not have any medicine 약이 전혀 없었으니까 누군가가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가지고 와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을 잘해줘 그래서 다음 문장 인 앵커리지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잇은 메디슨 내심 왔다 someone had to get the matter 를 붙여야 되겠네요 이제 특정한 약이 됐으니까 get the medicine 그럼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되겠네 라고 말할까봐 붙인 표현 the medicin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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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리지 to norm because of the heavy snow because it snowed heavily a dog's red relay a dog's red relay a dog's red relay a dog's red relay was the only way to get the medicine from 앵커리지 to norm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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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soon shortly before on the race relay to norm began 뭐지않아 금세 뭐지않아 금세 곧 soon shortly before the race to norm the relay to norm began and how many dog teams how many dog teams how many dog teams 21 dog teams were in the delay ok okay ok ok 이렇게 심화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부분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너 시험 범이랑 시험치는 너 금요일날 치지 이놈식이야 통을 한번 답 좀 해라 어 너는 일단 목요일은 다음 주 목요일날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요일이라도 화요일이라 그랬던가 그러면 일단 월요일은 무조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험을 이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오는 요일에 상관없이 올 수 있는 5시부터 7시 사이에 올 수 있으며 언제 올 수 있죠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부터 5시 7시 사이에 올 수 있는 시간대에 와서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시험을 치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목요일날 가능하다 금요일은 안되고 그러면 토요 일요일은 월요일 과목 월요일날 시험 시키기 시작하잖아 월요일은 안가니까 월요일은 당연히 오는 거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시험 시키기 시작하니까 월요일날 치는 과목이 영어랑 관계 없잖아 그러니까 일요일은 보강 안 할 거고 토요일날 올 수 있겠지 목요일 토요일 목요일 토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단 목요일도 조금 더 보강한다는 얘기는 들었죠 목요일도 보강할 거예요 오케이 목요일 목요일 5시에 와서 시험을 치우고 일단 너는 목요일하고 토요일 안 할 수 있겠나 근데 본문 심화해서 형 전문보단 나아야 되겠지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긴 시간 수업하느라 고생들 하셨어요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